이 표지는 무슨 뜻입니까? 1. 떠들면 안 됩니다. 2. 만지면 안 됩니다. 3. 들어오면 안 됩니다. 4. 뛰면 안 됩니다. 다시 들으십시오. 이 표지는 무슨 뜻입니까? 1. 떠들면 안 됩니다. 2. 만지면 안 됩니다. 3. 들어오면 안 됩니다. 4. 뛰면 안 됩니다. 4. 뛰면 안 됩니다. 5. 뛰면 안 됩니다. 5.ällen 안 됩니다. 5. 뛰면 안 됩니다. 1. 얼마나 sino. 1.细. 감사합니다.